나가서 마시나 먹을까? 오늘따라 더 실시하네, 여보. 신발 선거 아니야? 아이소, 그거 하고 왔다. 약자. 여보, 내리라. 계약을 한 게 있어. 아니, 자동차를 계약했다고? 도장은 여기 찍었잖아. 아니, 그럼 난 여보랑 이혼하지. 난 여보랑 안 살지. 옷을 좀 한번 벗어봐, 살짝. 한참 안 걸려. 20분이면 끝나. 용돈 1.5배로 해줄게. 이거 봐봐. 오, 싫어. 나는 피카소 날랐잖아. 자세가 그게 뭐야. 빨리 끌려. 못낼 그 개떡 같고. 쓰레기야. 내가 갖다 버려야지. 내가 할 거 박희순이야, 박희순이. 경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1위가 나야. 네가 78위야. 윤준 이름 내가 지은 거 알지? 준희 이름 대명해야 되겠다. 진짜 이름 뭘로 할 거니? 내가 경비랑 상인해서 알려줄게. 빛박댕이를. 남아두니큐. 따라와. 이 유축기 하나 살려고요. 모유를 한 4주 할 것 같은데. 제발 그만 좀 하세요. 무슨 이거 하려고 산 거야? 무슨 일이야?